자 야구는 반복 운동이에요 반복 운동인데 우리 저번에 그 산장에 가서 여러분들 제가 펑고도 치주고 캐치볼까지 다 했잖아요 무릎을 한 번 쏙을 해야 됩니다 4 5 1 2 3 4 5 좋아 좋아 좋습니다 자 스위치 나와보세요 자 쳐봐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봐 아 던져봐 던져봐 낮춰야 돼 낮춰야 돼 하나 더 쳐봐 자세를 낮춰야 돼 다리를 벌리고 엉덩이를 낮추면서 다리를 더 벌려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숙여 숙여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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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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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요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다시 자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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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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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자 잠깐 번갈아 가면서 한 글씨 한 글씨 한 글씨 에 коммент 아 진짜 미치겠다 앞으로 앞으로 야 그랬던지는 어떡하라는 거야 수맥에서 가잖아 그러면은 아 망경이 아 망경이도 심각하네 초등학교도 안 되는 수비를 데리고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망적입니다 절망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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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치에 동승이 자주 좋다 동승이 동승이 안 돼? 지금 솔직히 불안해요 불안하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종목에 있어서 구기라는 걸 아예 싫어하니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운동은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땀 흘린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야구를 접했을 때 그리고 4주 후에 시간이 지나서 경기를 했을 때 아 이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도노야 지금처럼 네 지금처럼 하라고 아이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